자 이제 그러면 국제우편 총설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도 이제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먼저 국제우편물의 종류 중 무게 한 개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인쇄물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인쇄물은 5kg이 무게 한 개가 됩니다. 근데 석장은 2kg이지요 2kg 그리고 이제 케이패킷도 2kg이고요 소형포장물도 2kg이 됩니다. 인쇄물만 5kg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개 무게끼리만 묶어서 이렇게 또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우리 앞선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M100 같은 경우에는 10kg 이상 30kg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건 7kg까지로 제한 무게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한중해상특성 있잖아요. 네 이 경우도 30kg까지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 한 개가 다른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는 여기서 1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제 EMS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출제 빈도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분량도 많습니다. EMS 같은 경우가. EMS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에서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EMS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에서 발송이 가능하다. 발송하는 거잖아요. 발송하는 거. 발송하는 것을 굳이 제약을 둘 필요는 없죠. 우편 취급국에서도 충분히 발송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송달 예정기간보다 24시간 이상 늦어진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애누리 기간이 있습니다. 애누리 기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 특급할 때도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애누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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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편요금을 환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거요. 조금은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게 24시간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48시간 이상 늦어진 것으로 판정되면 납부한 우편요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유예를 해주는 손해배상에서 유예를 해주는 그 시간도 조금 길게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MS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EMS는요. 가장 빠르게 특급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취급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 다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홍콩 일본과 1979년 7월 1일 업무 개시를 했고요. 이후에 계속 배달 국가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는 2번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이 뭐냐. 상품 견보는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EMS 편을 보면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나눠져 있어요. 뭐랑 비교해 보시면 좀 좋냐면 여러분들 저 뒤에 가서요. EMS 프리미엄 있죠. EMS 프리미엄에서도 보면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호 대조해 보다 보면은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조 다시 한번 좀 잘 해보시고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품 견본 이거는 되고요. 동전화폐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도 안 되고 금융기관 간의 교환수표도 안 되는 물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시간을 많이 이제 들여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의 또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물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럴 때 어떻게 방법을 쓰라고 그랬나요.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 얘는 안 되는 게 맞겠는데? 얘는 들어가는 게 맞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빡빡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는 것들을 점점점점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싹 외우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회독을 늘리는 공부하고 계신 거 맞죠? 회독을 늘려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내 거예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유되어 있는 규모를 점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4개부터 잘 좀 체크해 놓을까요? 상품 견본 됩니다. 그런데 동전화폐 안 됩니다. 국제특급으로 못 보냅니다. 그 자체가 이거는요. 그냥 돈이잖아요. 안 되고요.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안 됩니다. 신분증 같은 거 보내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보내고요. 금융기관 간 교환수표도 안 된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으로만 묶인 게 뭐냐? 아니 업무용 서류, 상업용 서류 이거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국제특급 자체를 서류와 비서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 서류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서류, 상업용 서류 다 되는 것이고요. 동전, 화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낼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고 컴퓨터 데이터 이거 됩니다. 컴퓨터 데이터 이런 것들 관련된 것도 EMS로 보낼 수가 있는데 컴퓨터 데이터도 그런데 이제 송금환 이런 거는 또 안 됩니다. 이것도 돈을 붙이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되고요. 우리가 금융편에서 봤던 국제 송금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내지 왜 EMS로 보내죠? EMS로 보내지 말고 그런 걸로 보내라고요. 보낼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상품 견본 방금 전에 된다고 했네요. 되는 것인데 금융기관 간 교환 수표가 안 된다고 또 했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 좀 뽑아봤는데 앞에 저 그드무스? 그드무스? 그드무스가 됩니다. 그드무스 2번이네요. 그드무스가 되고 너르브 얘네들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점점 넓혀가자 했는데 방금 전 문제보다 여기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줬네요. 우리가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거기서 컴퓨터 데이터나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름의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신분증류나 돈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큰 틀을 또 묶어내시면 그래도 또 이렇게 짝짓게 할 때 나눠서 접근할 때 그럴 때 좀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설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요.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접쳐 있어요. 오버랩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제우편물 종별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그 종류들 나눠봤었거든요. 종류들 나눠봤었기 때문에 나눠진 종류별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접수 요령을 거기다 추가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우편물 공부하실 때 제 1장하고 제 2장 있죠. 얘네들을요.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에서 K패킹 나오는데 뒤에도 K패킹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제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국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한다라고 했는데요. 국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거. 그러니까 우체통에 넣는 거 됩니까? 아니 우체국에 와서 와서 이거 창구 접수하는 거야. 안 된다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이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렇죠? 우체통에 넣는 것도 가능하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일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우체통에다가 넣는 것도 부피가 크거나 너무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들. 이런 것이나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닌 바에는 우체통에다가 웬만한 것들은 또 넣어서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1번은 이거는 옳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MS는 창구에서 접수해야 되지만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거. 방문 접수도 뭐 안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청이 있다면은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용적이 크기 때문에 우체통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과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에 이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넣을 수가 없는데. 우체통의 입도 되게 작잖아요. 입이 작아서 먹을 수 있는 우편물이 이렇게 좀 제한됩니다. 부피가 큰 것들은 안 들어가고 그럴 테니까 이럴 때는 창구로 들고 와서 접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규정에 위반된 거를 함부로 또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요. 발송인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죠. 이것도 보완 제출할 때 항상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보완해 준다가 아니라 고쳐오세요 라고 해야 책임 소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발송인에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접수를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절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접수를 거절해야지 이걸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요금 미납 부족 국제우편물이에요. 이게 참 요금 미납 부족이면 우리도 이게 계약이 제대로 성립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 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안 보내줘야죠. 그러기는 한데 또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미납 부족 국제우편물인데 아예 발송인 주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발송인을 찾아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 미납 부족 됐으니까 좀 더 내라 이렇게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런 때가 한번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쭉 한번 살펴내 보도록 할까요. 1번 요금 미납 부족 국제우편물을 수집한 우체국에서는 부전을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됩니다. 부전에다가 부수적인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내용물을 좀 집어넣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전을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대로 발송할 수 없는지를 발송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 국제우편물 우체통에다가 그냥 넣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요금 미납 부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 이게 요금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발송인한테 반송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금 미납 부족 국제우편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매한 경우입니다. 아 이게 발송인한테 부전을 붙여갖고 이거 못 보냅니다. 라고 반송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발송인의 주소가 없다잖아요. 발송인의 주소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집 우체국에서 T 처리하여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 처리하고 발송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폐기했다가요.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폐기를 일방적으로 해버립니다. 폐기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왜 그거 안 보내줬냐. 라고 문제 제기하면 당신이 발송인 주소도 안 쓴 데다가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이어가지고 이거 보내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폐기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었는데 그걸 당신네들이 왜 일방적으로 폐기했느냐. 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그죠? 발송인 주소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보관해 놓는 것도 이것도 비용이에요. 전부 다 보관해 놓는다? 언제 와서 이걸 찾아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절중점이 있을 수도 있죠.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얼마까지는 보관하다가 폐기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또 시비가 걸리면 그것도 일단은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있자니 그렇지 그렇다고 발송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보내주기도 어렵지 뭐 그러니까요. 아휴 그럴 바에는 그냥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갖고 이거는요. 수집 우체국에서 T처리에서 그냥 발송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답이 2번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국제 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 중 발송인 주소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해당 우편물에 요금 민합 등의 표시를 해서 수치인에게 그냥 발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우체국에 보내진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집 우체국하고 지금 이제 국제 우체국은 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집 우체국에서는 지금 이제 수집을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제 일단 국제 우체국에 보낼 필요까지는 없고 이걸 발송인한테 반송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해서 국제 우체국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말이죠. 요금 민합 표시를 해서 수치인한테 그냥 보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아니 이게 발송인 주소가 있으면은 제대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이죠. 이걸 걸러내가지고 국제 우체국까지 안 오게끔 하고 어? 이거를 이제 발송인한테 반송하고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겁니다. 이걸 우체국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보내주고요.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등에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됐대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등기나 특급 우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지급 같은 걸 좀 하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포 우편물 같은 게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요금이 이제 부족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또 미납이 됐다. 이렇게 됐다면 우편물을 정당 수치인 앞으로 우선 또 발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접수 담당자 책임으로 미납 부족 요금을 증납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특히 등기 취급됐거나 특급 취급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수 담당자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미납 부족 요금을 이제 담당자가 접수 담당자가 잘못한 거다. 왜 미납을 했냐. 왜 부족하게 받았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증납 처리하도록 하고 소포 우편물도 마찬가지 취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의 종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편물의 종별에 따라서 그때 이제 요금이 부족하거나 미납된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걸 또 같이 들여다보셔야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 우편물의 종류별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의 등기 취급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권역과 유럽 아시아 등 만국 우편연합 회업 국가 간 발송에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여기가 미국 캐나다 같은 데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몰라 땅이 넓어서 그런가 뭐 이거 왜 안 되는지까지 제가 뭐 미국 캐나다 입장까지 제가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식이 또 그렇게까지는 또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런지는. 거기 나름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긴 할 텐데 일단은 여기는 우리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뭐 땅이 넓어서 그런갑지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봐주셔야 되고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물을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우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돼야 되냐면요. 모든 우편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물을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 우편물이 되느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기관들이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요. 종류들을 우리 교재에서도 열거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녹음물이거나 서장 같은 거이거나 아니면요. 시각장애인용 활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금속판에다 새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든 우편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우편물이라고 하는 거 걸러서 보시기 바라고요. 됐죠?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얘가. 저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를 좀 낚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소형 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밀봉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도 이게 종류는 통상우편물로 분류가 됐지만은 그러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형 포장물 같은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소형 포장물 자체가요. 얘가 이제 소포랑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국가의 국경을 넘어가는 건데 얘가 어떤 내용물인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돼요. 열어서 이제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면 그거 뭐 통관 검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아요. 또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소형 포장물은 그냥 단단히 밀봉해서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요. 검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쉽게 이제 잘 열어볼 수 있도록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히 밀봉 틀렸습니다. 보험 소포의 보험가액은 이제 보험가액 문자 칸이 있고요. 숫자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문 문자 칸에는 영문으로 숫자 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이거 이제 보험가액에 대해서는 이게 발송인이 직접 표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원화 단위로 기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낼 때에는 원화 단위로 기재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SDR 단위나 이런 것들로 환산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SDR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다 시간 다가 이게 뭡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된 금액을 여기다 쓰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무자가 처리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원화 단위로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맞는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국제우편 종류별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게 뭐냐 했는데요. 자 보험소포 우편물을 취급할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포 같은 경우에 이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게가 중요한데 무게를 할 때 일단은요. 우리 100g 단위로 해가지고 올림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보험소포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10g 단위로 올림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00g 단위로 올림을 했거든요. 그랬지만은 이거 10g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 요거는요. 8,890g 이렇게 바꿔내야 합니다. 8kg가 이제 8,000g이고 그 다음에 83g은 890g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를 900g으로 바꿔내면 안됩니다. 보험소포인 경우에 그래요. 이 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소포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100g 단위로 올리지만 절상하지만 보험소포다 그랬을 때는 19g 단위로 절상하게 돼 있다는 거.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 접수를 할 때 하나의 소포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랬는데 얘는 분류상 얘는 소포가 아니고요. 얘는 이제 통상 우편물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을 하나의 우편물로 취급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소포 우편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통상 우편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우편 요금과 별도로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요금은 우편 요금대로 받아야 되고요.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또 따로 받습니다. 국제특급 우편은 내용품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비서류용 세관표지가 CNE2냐 비서류에다가 세관표지 CNE2를 작성하게 하고 서류에다가는 세관신고서 CNE3을 작성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서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포 우편물, 틱한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이게 세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CNE2나 CNE3인데 원래 그 기준은 300SDR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이제 싸게 싸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좀 이제 그 내용품이 세관에 회부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내용품의 가액이 가격이 좀 낮다 그러면은 세관표지를 쓰고 이게 300SDR을 넘어간다 그러면 세관신고서를 쓰고 원래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EMS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서류용은 뭐 간단히 CNE를 쓰고 이게 더 간략한 거잖아요.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비서류용에 대해서 CNE3을 쓴다. 세관신고서를 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거꾸로 보셔야 되겠네요. K패킷의 발송인 난에는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패킷, 보내는 사람, 발송인이라고 보는데 발송인 난 이랬잖아요. 여기다가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 명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통관할 때도 이 사람 명의로 뭘 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반송이 올 때도 이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패킷에 대해서는 앞선 총설에서 많은 내용들을 봤지만 그런데 추가로 종류별, 접수방법에서도 얹어지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멀티로 왔다 갔다 1장, 2장을 같이 겹치는 우편물 종류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국제우편물의 종별 접수 요령인데요. 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국제우편 통상우편물 중 소형 포장물은 통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소형 포장물도 당연히 이게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소형 물품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간검사에 회부하는 우편물은 반드시 그 표면에 세간신고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간검사에 회부하는 우편물은요. 일단은 세간표지를 첨부하는 형식을 취하되 이제 발송인이 원하거나 혹은 300SDR이 넘어갈 때 그럴 때 세간신고서 CN23을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보험소포우편물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소포. 발송 우체국은요. 발송인이 원화로 기록한 보험가액을 SDR로 환산해서 운송장에 해당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송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송인은 이제 원화로 기록을 합니다. 발송인이 뭐 이제 SDR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쓰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발송인이 원화로 기록하도록 편하게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굳이 발송인한테 이거 SDR이 이런 거고요. 뭐 몇 개 통화를 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얼마로 뭐 책정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1SDR을 얼마로 보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 거기다 이 숫자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 뭔데 이러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실랑이를 버리지 말고 그냥 원화로 쓰게 하고 이거를 갖다 접수 우체국에서 SDR로 환산해가지고 기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계약 국제특급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에서는 이제 요금을 요금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한다. 이런 절차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특급 우편물을 수집한 우체국이에요. 보내달라고 이제 접수된 국제특급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에서는 이제 그런데 여기 계약 국제특급 우편물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제특급인데 계약을 통해서 이제 거래하고 있는 국제특급 우편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집해서 가지고 온 우체국에서 요금을 요금 납부 고지서를 주고 그걸 통해서 납부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계약 국제특급 우편물이라고 하는 그 종류에 대해서 따로 이런 규정을 굳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개념을 하나 또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갑니다. 국제 소포 우편물 접수를 할 때 소포 우편물입니다. 지금 그럴 때 기표지 운송장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제 운송장도 작성을 해야 될 텐데 도착국가에서 배달 불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발송인한테 의사를 물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냥 우편물? 아니면 반송해줄까요? 반송하면은 뭘로 받을 거예요? 항공으로? 선편으로? 뭘로 받을래? 이렇게까지 다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발송인이 직접 우편물을 돌려받지를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포기에다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항공 우편물의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과 요금과 접수 우체국명, 접수일자 같은 것들을 접수 담당자가 정확하게 기재한다. 이거는 발송인이 기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접수 담당자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서 항공 우편물이기 때문에 실중량과 부피 중량이라고 하는 거 실중량과 부피 중량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기재를 하고 그 중에 더 큰 거를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항공 우편물은. 그런데 이제 선편 우편물이다 그럴 땐 실제 중량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 우편물의 특징도 한 번 더 상기해 놓으시고요. 중량 기재 시 보통 소포는 지금 어떻게 된대요? 100불함 단위로 절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포는 100불함 단위로 절상을 하지만 보험 소포로 취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불함 단위로 절상을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그 사례를 또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는지. 직접 해봤죠? 연습을 해봤고요. 보험 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했다 그럴 때 1회에 한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잘못 기재했을 때는 기표지를 새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1회 안에서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틀렸어요. 이거는요. 보험 소포로는 보험가액을 적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특히 잘못 기재했다면 이거는 다시 그냥 기표지를 새로 작성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한 번 손댄 거 누가 또 손댄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나중에 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의 기표지를 한 번은 봐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표지를 새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종별 접수 요령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해당된 문제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